레벨 42 사실 42에서 그냥 끝내고 싶은데 깔끔하게 네 이거 맞죠? 어제 빡쳐가지고 그냥 빡종을 해가지고 잘 가다가 이상하게 하는데 죽어가지고 이거 하러 가다가 요거 하러 가다가 이상하게 죽었어요 신나서 병뚜껑 찍고 의문형 3렙 찍고 신나서 가다가 이상한 애한테 한방맞고 죽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뛰어갔다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아니 저기 의문의 사나이 3렙 찍었는데 그래도 잘 나올 거 아니야 1%라도 올랐으면 그거 보여준다고 하다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삽질하다가 죽었지 저장해놓고 자 가자 구울들은 상관없었어 의문형 본다고 의문형 본다고 나왔어 이야아 의문형 3렙 이제 병뚜껑만 터지면 되는데 의문형 이거는 그냥 죽는다고 잘 나오네 꼭 찍으세요 여러분들 꼭 찍으세요 꼭 찍으세요 의문형 3렙 의문형 3렙 꼭 찍으세요 의문형 3렙 꼭 찍으십시오 의문형 3렙 꼭 찍으십시오 의문형 3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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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러 와라 여기였지? 어 여기 맞아요 아니 니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하면 안 돼? 어?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나는 하면 안 되는데 하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만 근데 솔직히 지금 더 찍을만한 스킬이 있나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좋은거 하나 줍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미 훌륭한 변인데 찍을 거 엄청 많아요 자중해라 늙은이 야 아 내가 진짜 42살에 늙은이 소리 듣고 내가 진짜 우리 엄마가 들으면은 기절 초풍합니다 진짜 땅땅땅땅 여기서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아 이건 내일부터 많이 들을 소리죠 아아 고개 깎아 올리면서 아아 으흑 뭐야 나와 나와 왜 안 나와 어 뭐야 잠깐만 저거에 죽었어 저거 방금 저거에 한방에 죽었어 뭐지 저거 뭔데 한방에 죽는거지 대미지가 저거 미쳤어 저거 뭐야 엄청 아파 작살이었나 아 이거구나 아 아 우와 작살 진짜 개아프네 미쳤네 저거 소라개구리 아 크 크 으허허허허허허허 ㅇㅅ 크 크 크 으흐 kicked 아 네 진짜 이렇게 해서 음영 봐야되냐? 아... 이렇게 봐야되는거야? 나왔다아 하하하하 정말 정말 아... 정말 이렇게 봐야된다니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어? 독살자? 10초간 대상 중독 이 작살이 왜있지? 이건... 이건 아닌거 같아 저거 누가 알려줬냐 마구니로다 마구니야 한시간 자자 아 자지... 아 자면 안되는데 아... 저거 음식 먹었는데 여기서 이것만 먹고 그냥 빠지면 되는 거를 장치 먹고 이걸 못 열었었잖아 빅토리아의 보관함 됐습니다 이제 가면 되요 이거 됐고 부룩수 부룩수가 되어야돼요 부룩수가 개지 여기에 잠입한 파와버에 잠입해있는 신스 첩자 흐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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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음운영 많이 봤다 오늘 벌써 3번이나 봤는데 오늘 할당량 아 예였어? 상임? 부룩수가 예였구나 부룩수가 예였구나 예 신스 번호를 말하기 백발의 20대 초반이고 젊은 남자 20대 초반인데 백발이라니 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잡아 올꺼야 부담스럽게 너무 가깝다 화면이 나는 모니터가 커가지고 이 사람 얼굴이 내 얼굴보다 훨씬 크게 보여요 지금 이따지 말아요 32인치로 보여 얼굴이 실종된 씬스를 찾으실 어디쯤이지? 이러면 여기서 볼링장에서 가면 되겠네 화면 가득히 나오니까 영화관 같은 데서 큰 스크린으로 얼굴 이따시만하게 보이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거기 아닌가? 격전을 치렀던 늦겠다 자... 이 친구 어딨나 어딨습니까 여기서 자고있나요? 숨어있네요 숨어있네요 핏자국 더블 백 싸이코 핏자국 음... 음... 툭 인테레스티 핏자국을 따라가시오 이 캐릭터 이게 은근히 생명력 찔끼오 내가 포라온 모든 캐릭터를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센 것 같대 근데 진짜 바퀴벌레 같아 얍살하고 정말 잉여 퍽들의 재발견 핏자국 어디로 갔죠? 진짜 얘가 제일 덜 죽었어 다른 캐릭터 할 때보다 이 캐릭터 더 안 죽었어 신스라고 해서 로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3세대 이후의 신스들은 유기 생명체계랑 거의 가깝기 때문에 거기 가서 봤잖아요 우리 인스티튜트에 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신스들을 근육이랑 핏줄이랑 다 생성하잖아 거의 인간이랑 다를게 없어요 기억 기억을 기억도 집어넣어주고 그니까 이렇게 핏자국이 있는거지 넣어? 신스가? 아니 뭐지 얘네들 트래퍼인데? 일단 총 넣고 네놈 사람을 먹나? 아니야 문제 일으키긴 싫다 뭐야 얘네 진짜 사람 먹나봐 네 well what's left take it now go don't come back 미친 것들이잖아 이거 벽뚜껑 터졌어 내 벽뚜껑 어디갔어 사람을 먹잖아 사람을 아 신스를 먹는 거네 어떻게 보면 야 근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신스가 어쨌든 사람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거의 생명체에 가까운 건데 나중에 정말 먼 미래에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신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해봐 어우 끔찍해 얘네들은 모르고 먹었겠지 신스인줄 트래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만 식량을 위해서 차라리 그냥 인공인육 차라리 돼지를 만들면 몰라도 3세대 신스의 경우 성관계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람 같지만 체형 변화가 없으며 불임입니다 좋네 체형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바라는 여자든 그 신스인의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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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캡이요? 되겠니? 너너너 300캡이요? 너는 더 이상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400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는 더 높은 캡을 할 수 있어야 하소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살인청구업자의 최대전압 인스티튜트 소총 음 음 별로군요 바로 버립니다 이름 긴 거는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보고해야지 또 패러데이 패러데이 어딨냐 저장장치 가져왔어 저장장치 가져왔어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두개? 정말? 3개가 있었는데 찾을 수 있는 건 두 갠데, 세 개라고? 바로는 게 많아 얼마 줬어 얘네 왜 돈이 이상한데? 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사기당한 느낌인데 이거? 14원 준 거 아니야? 14원 준 거 같은데 됐고 이제 디마의 단말기에 대한 접속 권한을 획득하시오 뉴클리어스 가야 됩니다 원자교를 만나러 어제 흥정했었어요? 이제 원자교를 만나면 파워버의 모든 팩션은 다 만나는 거지 여기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워버 DLC를 하면은 원자교 다 폭파시키지 간단하니까 나는 두 가지 엔딩 봤었는데 평화롭게 사는 엔딩도 봤었고 파워버하고 원자교하고 딜 해가지고 같이 그냥 평화롭게 사는 엔딩도 봤었고 원자교를 폭파도 시켜봤고 선택지가 여러 개라 나는 물속에서 숨 드실 수 있다고 정말 대단한 캐릭이지 결국 2회차까지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아웃 폴을 할 때 아니면 폴아웃 시리즈를 할 때 2회차를 2회차를 해도 200시간은 되잖아요 이런 퍽을 찍은 사람은 없을 것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 번은 총기로 키우고 한 번은 근접으로 키우거든 그걸 이걸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플레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찍는단 말이야 릭터! 제발! 이것을 하지 않아! 우리 로엘이... 당신은 큰 젤리였어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자신이 세상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 당신의 믿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아디암에 릭터! 이것은 양념이지! 넌 우리 노을지 안 emerge 너는 Adele가 한국어로 지켜줄 수 있겠어 저게 도와줘 얘네 총 역시 세 이런것이 있을 것 같네 저건 또한 예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유 그리팀 여기가 뭐하고 싶어? 여기가 뭐하고 싶어? 커먼웰스에서 왔어 저는 멀쩡하버라고요 제가 커먼웰에서 왔어요 흠, 그 길이 꽤 지났어요 그럼, 여기가 뭐하고 싶어? 여기가 뭐하고 싶어? 아듬의 아이들과 함께 찾는 곳에 가입하고 싶어? 음.. 원자교단에 가입하고 싶어요 응 원자님이 주신 사명 이해하기 그러면, 우린 당신이 잘 어울려 사실 여기 싹다, 싹다 죽이고 들어가서 그냥 쾌해도 되지 않나? 샘물을 마시세요 여기니까 그냥 가도 돼 멀지 않네 아 근데 진짜 편하다 아쿠아 보이 생각보다 편하네 그냥 달리면 되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어 옛날 같으면 여기 이렇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직진 무자건 직진 뭐야 배를 부수는 자 갑자기 이건 뭡니까 배를 부수는 자 뭐야 200년 동안 냉동되고 인산흥물에서 헤엄도 첫순위 노플리언스가 찬양해야 할 존재인 것 같은데 저거 뭐임? 나 파워바우먼스 처음봤음 좋아 갓 음운영 형님이 도와주실꺼야 갓 음운영 형님이 도와주실꺼야 내가 가진 총중에 제일 센거여 아 노문형 노리는게 빠르겠다 진짜 진짜 으앜 그냥 어서 나와라 가시미 어어 으essä 으 피했다 아 하..하..하..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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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도 아니고 이거 이씨 랏쌋! 오! 케이트 한방에 갈듯 뭐하냐 케이트 쏴 아 얘가 지형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을 막아 여기로 올라가서 와리가리 할라 그러는데 겁나 빠르네 저거 엄청 빠르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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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이거는 확률이 안나오는 확률인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안나와, 이렇게 안나올 수가 없어, 3렙이 안나와, 안나와 이거 안나오는거야 바퀴기만 해봐라, 구글부글 스치면 잠깐만 지금 개꿀인듯 개꿀인듯, 버그 잡은듯 어, 지금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돼 지금 이 자리가 기막힌 행운의 자리입니다 아, 저 새끼는 누구요? 오지마! 아, 쒸 아, 쒸 아, 왜 건들지마! 아, 쒸 아, 쒸 쒸 다 장난하네 도망정 아, 자리 잡았는데 진짜 헐 으어 으어어 후우 무서워 이 새끼 으어 한방에 안죽는게 어디냐 어 아 여기 좋다 여기여기 여기 좋은데? 아니 음영 안나온다니까 이거 또 걸렸어 지금 또 걸렸어 야 뭐야 뭐가 터진거여 뭐냐? 수류탄이 왜이렇게 터져 이거? 좋아 그러면 야구공실탄 좋아 그러면 야구공실탄 안 돼 앗 노 가지마라 맷발사야 죽을까 이거 맷발사야 죽을까 이거 맷발사야 죽지? 흐흐흫 아니 탄은 많아 탄은 걱정 안해도 돼요 여러분들 탄은 걱정 안해도 되는데 머리에 쏘면 이거 도탄 되는거야? 탄이 튀기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여기다 쏴야되나? 머리에 쏘면 탄이 튀겨 혹시라도 의분형이 나올지 모르니 에이피 차면은 어? 따까리 깨진 것 같지 않아요? 따까리 깨졌네 따까리만 돌려 아이씨 아이씨 아.. 저거 전설이었어 저거 전설.. 전설 무기야 피가 한 번 차 전설 무기야 아아.. 다른 총 없나? 어.. 어 이게 좀 연사가 빠르다 이걸로 쏘자 어.. 으악 어.. ㅈㄴ ㅆㅆ ㅡㅂ ㅈㅂ 나 피 달고 있어 그럼 어떡해 니네들이 이렇게 키워줬는데 내가 더 세게 얘네 데미지를 줄 방법이 없는데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풀 도핑 조금이라도 더 세게 하기 위해 버프 타츠와 사이코 버프를 먹고 술을 마신 뒤에 황무지 칵테일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별로 안 늘어나네요 이거 가서 때려야 되는데 가서 때려야 올라갔을려나 116 아유 진짜 이거 풀 도핑해도 116이네 90 조금 올라 18 올라갔어 18 아 라디오? 라디오는 꺼줄게요 이렇게 풀 도핑한거야 이렇게 풀 도핑한거야 너 진짜 되게 못됐다 야 너 그럼 이거 안 잡고 싶어? 안 궁금해? 너는 진정한 게이머가 아니야 뭐 줄지 안 궁금해? 당연히 잡아야지 게임으로서 정말 너 실망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궁금해서라도 해야지 나와라요 어? 아이씨 그래도 편하게 잡잖아 꽁스긴 하지만 편하게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만약에 도망다니면서 잡았으면 이거보다 시간이 세 배는 걸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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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죽네 아... 병뚜껑 터졌다 병뚜껑 터졌다 병뚜껑 터졌다 활동적인 팩 왼팔목보 칫솔 주네요 칫솔 아 정말 캡이나 주워야지 롱펠로우 영감과 대화하시오 잠깐만 이게 아 롱펠로우 갔다와도 되겠네요 제인은 아 롱펠로우 이 롱펠로우